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혹은 수업 중간에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를 선생님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수의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질문자 officer questionnaire 구문 도쿄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시작할까요? everyday 매일 내 수업의 첫날에서 everyday in each of my class 나는 랜덤하게 select two students 두 학생들을 선정한다 동사로 이렇게 select가 나왔고요 who are given이라고 관계사로 나와 있습니다 we're given the title of officer questionnaire 즉 공식적 질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두 학생들인 것이죠 are given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문장에서 give라는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give라는 동사는 기본으로 io와 dio 즉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를 만들 경우에 앞에 있는 io나 dio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수동이 되면 비기분이 되는데 앞에 있는 io 즉 간접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오게 되면 남아있는 dio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졌죠 두 학생인데 두 학생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공식적 질문자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나와있는 비기분이 수동이면서도 뒤에 나와있는 나머지 목적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공식적 질문자 돌아옵니다 공식적 질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두 학생들이 있었죠 이 학생들은 are signed 또한 할당 받게 됩니다 are signed the responsibility 이것 또한 방금 전에 얘기했던 5형식 문장처럼 4형식 문장처럼 할당을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할당시켰겠죠 그래서 responsibility가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o ask at least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의무가 되는 거죠 수업 동안에 적어도 하나 정도의 질문을 해야 되는 의무가 그 아이들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after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naire 그 하루에 질문자가 된 다음에 what am I sitting 내 학생 중 한 명이었던 Kerry가 visit me in my office 사무실로 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교수가 있고 대학교기 때문에 대학교에는 교수마다 교수 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office hour 그러면 항상 방문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고 교수가 항상 제 실 그래서 방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똑똑 문을 두들고 들어와서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자기를 방문하러 왔다는 거죠 그날의 공식적 질문자 학생이 just break the ice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맨 앞에 나와 있는 녀석으로 이렇게 묶어두면 ice를 깨기 위해서 의역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게 아이스 브레이킹 이라고 표현하죠 break the ice 그러면 ice를 깨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더 좋게 전환하기 위해서 나는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가볍게 물어보게 됩니다 뭐라 물어봤냐면 did you feel honored? 영광스러웠니? to be named one of the first official questioners 이번 학기에 공식적인 질문자인데 첫 번째 공식적 질문자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나요? 혹은 영광스러웠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in a serious town 근데 이 여자애가 아주 심각하게 answer that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had been extremely nervous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과거 뒤는 had been 왜냐면 답을 한 시점보다 head pp로 과거에 있었던 거 당시에 그 전에는 긴장했어요 라고 지금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제 앞섰기 때문에 head pp 완료 시제를 써준 겁니다 상담이 긴장했습니다 when i pointed her 그녀를 당시에 수업 처음에 호명했을 때 지정했을 때 자 이번 수업에는 두 명의 공식 질문자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무조건 질문을 하나씩은 하셔야 돼요 라고 딱 지정했을 때는 긴장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during the class 수업 중 그녀는 felt differently from how she had felt during other lectures 다른 걸 느꼈는데 how 이야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녀가 다른 수업들 동안에 느꼈던 거랑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라고 되는 것이죠 it was a lecture just like the others 단지 그냥 다른 수업과 같은 수업이었다 즉 내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는 매번 가르치던 수업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하기로 she was forced to have a higher level 높은 정도의 consciousness 의식을 갖춰야 했다는 것이죠 she was more aware of the content 라고 나와있구요 of the lecture and discussion 수업 내용과 토론 내용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더 높은 정도의 레벨의 consciousness 즉 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것을 가져야만 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란색은 정답의 근거로 혹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외워두시길 바래서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정했어요 she had also admitted that 뭐라고 그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됐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있는 부사 나왔구요 됐절은 이만큼 나온 문장의 절입니다 그래서 as a result를 버리고 나면 됐은 admi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명사절로 그녀가 그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라는 것을 그녀가 또한 인정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글 자체는 원래 순서 추론인 글입니다 순서 추론의 내용물들을 이렇게 쭉 한 문장을 해보니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죠 일치 불일치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용에서 이 여자애가 했던 말 그 부분이 처음엔 어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공식적 질문자가 얼만큼 장점을 갖고 있는가 라고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